빠바바바라 빠바바바라 바나나 나 뱀뱀JB 영재야 아... 신혼네 신혼네 팀을... 팀을 잘 안... 잘 안... 팀을... 빠바바라 빠바바바라 바나나 유겸이 살살 하래 아니에요 히터스테이지 우승자 우리 보고 살살 하래 얘들아 살살 해 빠바바바라 빠바바바라 바나나 내가 여자라면 싫어하는 거 같은데 우린 딱 싫어할 거 같은데 카치한테 싫어 바꿀래? 딱 싫어 안녕하자이 한 장리로 가요 진짜 이거 호자하면? 이거 호자하면 하나 하나 둘 셋 지금 말했잖아요 세상은 살기 힘들어요 세상은 살기 힘들어요 빠바바바라 빠바바라 빠바바바라 바나나 바밤밤 노답 바밤밤 노답 빠바바바라 빠바바바라 바바바라 바나나 아까보다 약해졌어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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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잇 바나나 바나나 저 기억할 건 좀 사이코팬스 같은 거 해보고 싶어요 아 근데 저는 제가 첫 번째 연기 역할이 그거는 좀 비슷했어요 사이코팬스였어요 제대로 안 되는 사이코팬스 아 그쪽은 안 보고 아 이제 영재씨 파트에서 장제는 조용히 바나나 이 정도면 맞추지 근데 대범에 못 맞추면 진짜 바보 아 그냥 봐 너 숙소에서 보자 땡 바나나 수소 어디서 뭐해요 혼자? 잠을 좋아해요 아 그래서 피부가 저렇게 좋구나 그쵸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실력이 좋아가지고 아 좋았어 좋았어 바나나 갈고 있어 간다 간다 감사합니다.